분위기 있죠? 리뷰해볼게 제가 좋아하는거 방금 뜯은거라 새거에요 관중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 새거라 전공하는거 좀 열어볼까요? 여기 박스켓만 뜯어볼게요 리뷰할게 괜찮네요 스트리폼으로 잘 쌓여져있는 이게 뭐냐면 지금 핸드가 있는거 보시면 아시겠죠? 바로 요리볼리만 아 근데 좀 독특해요 흰가만큼 요리볼리라고해서 모양이 되게 이쁘거든요 오늘은 본 디자인 앱 합작인거 같은데 본 디자인 앱고 파란색에 케이크 모양에 해피 이렇게 써있고 워터볼이라 이렇게 하면 또 날려요 안에 스노우볼 신기하고 귀엽죠 안에 선물상자 모양도 있고 너무 귀여워 건전지 넣어볼게 포레이도 나고 노래도 나와 대박 그냥 노래도 좋네 예쁘다 밑에 스위치가 있다가 껐다 껐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예쁘다 전식이 뭔가 맘에 들어 블리즈 앱은 근데 항상 밝기 조절이 안되 단점이 노래는 되게 좋은데 반복적이야 그래도 그게 맘에 들어 플래시 안터쳐볼까 오 웅몽은 파란색으로 시키도 되겠다 분홍도 있는데 파란이 베스트하니더라 펴질까가 없더라 그래서 소리가 시끄러우면 여기 나서면 또 흙이 막아진다 좀 덜렀네요 끄면은 불빛이 사라져요 제때 제 마음에 드는 온디자인 약간 옵체로 쓸 수 있는 스마우 워터 개봉했습니다 힘들지 않아도 조금씩 흘러내면 많이 만들면 흘러내면 좀 나름 이렇게 내려와 너무 예쁘다 진지 제 스타일이에요 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